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권리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경매 절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절차 절차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작과 끝 이거죠? 시작과 끝 그러면 언제 경매가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 이 얘기겠습니다 경매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가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경매가 시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신청해야 돼요 누군가가 누가 신청하겠어요? 그렇죠? 채권자 채권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는 여러 부류의 종류의 채권자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부류야 담보물건이 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채권만 딸랑 가진 애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채권만 딸랑 가진 애 채권과 그걸 보호하는 물건을 담보물건을 가진 애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신청할 때하고 얘가 신청할 때가 다르다 경매 신청 아시겠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의리 소비대차 계약 우리 대개 보면 돈 빌려주고 하는 계약이 있죠? 이런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사실 계약 두 가지 한 겁니다 동시에 하는데 계약 두 가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은행 가서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 보셨으면 인감도장인지 뭐냐 가져오라고 해서 서류에 잔뜩 찍어 설명해 주면서 이거는 뭐에 관한 서류입니다 근데 하나도 몰라 잔뜩 찍어 근데 근데 크게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담보물 설정해야 되니까 하나는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 계약이고 그거를 보호하는 담보권 설정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 이 두 부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서류가 많아서 그런 거지 도장을 찍고 합니다 그러면 을은 채권도 가지고 있고 물권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 이 경우에 이제 갑이 변제를 안 한다 이자도 안 내고 연체되고 그런다 그러면 실력 행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을은 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죠 우리 경매는 강제 집행 절차예요 강제로 개인의 재산을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팔아가지고 빚잔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 절차 이걸 신청할 때 얘는 채권의 기에서 신청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대개 물권의 기에서 경매를 신청을 해요 기왕에 물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신청을 하면 이부료예요 이부료 강제 집행 요건에 맞는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개 이러면 이거 서류 구비해서 들어오면 이건 다 인정돼요 그래서 바로 결정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등기소에다가 경매 등기 하라고 촉탁합니다 경매 등기 경매 기입 등기 하라 뭐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등기부에다 뭔가를 새롭게 적어놓는 걸 기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경매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자 이렇게 할 때 경매는 경매 등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의 경매 아니면 강제 경매 그럼 얘가 신청해서 개시 결정 나가지고 등기 나오면 임의 경매예요 임의 경매 고전에 이걸 좀 얘기를 하겠네요 우리가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부에다 공시한다고 그랬죠 등기부 구성을 좀 얘기를 할게요 등기부는 3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제부 갚고 을고 3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표제부 표제부 하니까 느낌 딱 오죠 뭐가 여기 써져 있겠어 주소라든가 위치 면적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 무슨 구조냐 뭐 이런 거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내용이 표제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물리적인 내용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갚고부터가 이제 뭐예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권리에 관한 내용이 두 군데나 나오네 그냥 쓰고 싶은 빈칸에다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갚고는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관계되는 거 을고는 그 외의 것들 자 그러면 민법에 나와 있는 권리들 물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갚고에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갚고에 나와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고에 나와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을고에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제한물권 설정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을고에 아시겠죠? 자 유치권은 여기 나와요 안 속으시네 안 나오죠 유치권은 등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점유권도 등기 안 되죠 갚고니 을고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자 나온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정도가 나와 그렇죠? 얘들은 어디 나온다? 을고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물권이 아닌데 등기되는 거 가압류 등기 그렇죠? 가압류 등기는 어디 나올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갚고에 나오는 것만 많이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소유권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주로 갚고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권리를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디 나와야 돼? 근저당권 을고에 나오죠? 거기다 써야지 그렇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그런 건 거의 안 보죠 거의 소유권을 하는 거 가압류 등기 갚고에 나온다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을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갚고에 나와 그런데 다른 권리를 갖다가 이전하는 거, 금지하는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가처분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걔 또 을고에 나와야 되겠지 흔히 보는 게 갚고에 나오는 거 가처분, 가압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하고 간다는 걸 깜빡했구나 그렇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아까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장금 줬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집이 두 채, 세 채가 돼 그럼 뭐에 걸리는 거야 지금? 중과세에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등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팔고 나서 등기를 하고 싶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다 줘서 내 거 가지고 싶은데 이전 등기는 좀 다음에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배운 게 탈이라고 다 들어보니까 이거 돈 줬다가 이거 이렇게 팔아치우고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장치가 없을까?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등기 봐요 보니까 가등기가 있다라는 얘기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얘가 가진 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지금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돈 다 주고 매매 계약해가지고 가지게 된 권리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이 상태에서 채권적 청구권 가졌대 이건 채권이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이 일단 있었어야 돼 기반이 있어야 돼 물권이 그 상태에서 뭔가를 당해야 나오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럼 매매 계약했으면 일단 채권적 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따로인데 이중매매 해버리고 이게 무효가 안 되면 당하고 그러잖아 그게 걱정되는 거지 이전 등기는 지금 하기 싫고 그럴 때 써먹는 게 가등기예요 그 가등기의 정확한 이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등기부에는 뭐로 나오느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 가등기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적 청구권 같은 이런 미래에 얻게 되는 요구에서 얻게 되는 이런 권리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등기 가짜가 임시로 한다는 뜻이에요 임시로 가등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어디 나와야 돼? 이 가등기를 등기 해놓고 가등기를 행사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본등기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놨다가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등기 하는 거야?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곳은 어디예요? 각구잖아 그러니까 그 가등기는 어디 나오는 게 좋아? 각구에 나와야겠지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지만 다른 권리를 이전해달라는 청구권도 보전할 수가 있어요 보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어요? 청구권을 보전하는 걸 가등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걸 보전하는 가등기 그러면 각구가 아닌 을구에 나와야 되겠죠? 거의 그런 일은 없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은 갑구에 나온다 가등기 그러면 갑구에는 소유권은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들이 나오고요 을구에는 그 외의 권리들 제한 물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가 표제부에도 기록할 내용이 많죠 부동산에 대해서 기록할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린 기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번호 붙여서 기록을 해요 관리해야 되니까 표제부에도 이런 번호가 붙고요 이 갑구에도 1, 2, 3 이런 게 붙어요 여기도 을구에도 1, 2, 3이 붙어 이런 번호가 그러면 표제부에 붙는 번호 이건 뭐냐면 표시번호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갑구와 을구에 붙는 이 번호는 순위번호라고 불러요 의미가 확 다르죠 표제부에 붙는 1, 2, 3번은 순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붙이는 번호야 이에 반해서 여기에 붙는 1, 2, 3번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은 1번이 2번보다 우선하는 거야 2번이 3번보다 먼저고 시간 순서대로 등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번 순위번호라고 그래 등기의 힘, 권력이야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여기도 1, 2, 3번부터 여기도 1번부터 시작하고 여기도 1번부터 시작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2번하고 여기 있는 2번을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누가 먼저냐 이렇게 되는 거지 물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에 대해서 물권 우선의 원칙 그리고 물권끼리는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먼저 태어난 놈이 먼저 이기는 거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같은 구호 안에 있는 애들 을구호 안에는 벌써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쭉 하죠? 그렇잖아요 3번이 2개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순위번호만 딱 보면 누가 먼저인지를 안다는 거지 값구호 안에서도 그래요 을구호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구호에 있는 걸 서로 비교할 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값구호에 있는 2번하고 을구호에 있는 2번은 누가 먼저야? 순위번호만 봐서는 모르죠 그럴 때 보게 되는 게 접수번호래요 어떤 경우에는 접수일자라고 얘기하는데 더 확실한 건 접수번호입니다 접수일자는 같을 수도 있다고 지난 번에 얘기했죠 그날 같은 날 접수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접수번호는 똑같은 번호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 등기소에 어차피 관할 등기소에 그 물건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순위, 접수번호는 그대로 1년번에 쫙 붙어 나가요 그래서 다른 구호에 있는 것들끼리 순위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로 한다 이렇게 이 접수번호 순서대로 1, 2, 3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위번호 이런 번호를 이렇게 붙일 때 순위번호 붙일 때 그 등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주등기라고 불러요 주등기 이런 독립한 번호들 이렇게 딱딱 붙으면 주등기 그러면서 독립등기라고 불러 독립등기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에 1, 2에 2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는 거 이런 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 을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병에서 정으로 이전등기 이런 건 독립된 번호로 붙일까요? 부기등기를 부기번호로 붙일까요? 독립번호 붙입니다 그래서 갑구에 그냥 순위번호 쭉 붙여요 1, 2, 3, 4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을구에다가 설정등기 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설정등기 할 때는 주등기, 독립등기입니다 그렇죠? 자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산이죠 양도 가능한 재산입니다 저당권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저당권 이전등기죠? 그럼 저당권 이전등기는 주등기 하느냐 이 얘기죠? 이건 부기등기 한다 이겁니다 소유권은 이전등기 할 때 우리가 주등기로 다 처리하지만 그 외에 제한물건들 이전은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기등기의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환매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저당권 설정하는 거고 그거 외에도 더 화끈하고 좋은 방법들이 있어 그런 걸 찾는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은 했을 때 조심하실 거 환매 특약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채권적 회로밖에 없어 이 환매 특약은 자기들끼리밖에 몰라 자기들끼리 특약을 했으니까 이건 공시해야 돼요 그래서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붙여요 그럼 어떤 등기에 부기등기로 붙이느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동시에 등기 신청해야 되고 여기에 부기등기로 붙이는 게 환매튜약의 등기 그래서 부기라는 등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부기 붙여서 한다 소유권의 직접적인 것들 이전등기나 이런 것들은 주등기로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긴 것을 제한물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아시겠죠?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몇 등이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 2,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 3번에 3에 2가 있어 그럼 이거 순서는 어떻게 돼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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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니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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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따라간다 그럼 부기등기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또 그럼 개들끼리는 이 번호 산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부기번호 순서대로 이게 부기등기고요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일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일반 등기부는 크게 보면 건축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이렇게 나눠요 토지등기부도 이렇게 3세트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등기부도 이렇게 3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합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건물 또는 구분등기된 건물 구분건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법이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이게 부르는 게 조금 달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쪽에서는 집합건물이라고 부르고요 등기법 쪽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쪽에서는 구분등기 구분건물이라고 주로 부르고요 이걸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건축물에서는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이런 식으로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대표적인 공동주택이고 얘들을 집합건물이라고도 부르고 구분건물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그러면서 얘들은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표제부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제부가 두 개 나오고 갚고, 을고 이렇게 나옵니다 표제부가 두 개 나와 그렇게 나오는 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아파트가 지금 이런 게 한 3, 4동 있다고 합시다 3, 4동 여기에 우리 아파트는 또 5층부터 아파트예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3, 4동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대지야 그러면 그 하나의 대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 하나의 대지 즉 3개 동이 들어가 있는 그 대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얘기 등기해 줘야 되겠죠 어디다가 표제부에 어떤 표제부에 첫 번째 표제부에 여기 들어가요 이 동 전체가 한 동, 두 동, 세 동 있다고 했죠 이게 들어앉아 있는 대지가 어딘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불러요 이런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대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전세권도 아니고요 대지권은 사용권의 일종인데요 저 대지권 개념 저 대지권 개념 이해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 보면 대지권이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이렇게 사면 전용 면적 전유 부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공용 부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용 부분, 공용 부분 전용 면적 전유 부분 어디서부터냐 대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가 내 거예요 전유 부분, 전용 부분 나만 쓰는 거야 그럼 공용 부분은 어디겠어요? 계단이나 폭도 그렇죠? 계단이나 폭도 이런 걸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쓰지 마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나 복도 같은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아파트 구조상 계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복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날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 단지 딱 봤더니 실수해가지고 노인정을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저기 101동 101호 저거 털어가지고 노인정 하자 이렇게 전체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101호를 갖다가 자기들이 십실름반 돈 거다가지고 사 그래가지고 노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했죠 이것도 공용 부분이잖아 이런 거는 입주자들끼리 규약을 했다고 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시입니다 공시 이걸 공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자 공용이라는 걸 공시할 수 있느냐 자 건물을 복도나 계단을 공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등기할 수 있냐고 등기능력 없다 이렇게 합니다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등기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규약상 공용은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101호를 공용 취지에 등기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파트 전체의 공용 부분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건물들이 건물들이 앉아있는 대지가 있단 말이야 이 대지 결국은 이 건물은 여기 서 있기 위해서는 이 건물 이 토지에 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권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 이 대지권도 대지권도 기본적인 물리적으로 구조상 얘기하는 대지권이 있고 규약상 얘기하는 대지권이 있어요 물리적 구조상 법적으로 대지권이 지정될 수밖에 없는 지역 면적 예를 들면 이 한 동이 서기 위해서 최소한의 토지 면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어쩔 수 없이 설정되는 대지권이에요 구조상 그런데 그런 대지권 말고 그런 토지 말고 얘들이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옆에 땅을 사들입니다 사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요 자기들이 쓰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대지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걸 돈 주고 사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규약상 대지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지권에 자 어쨌거나 대지권이 이렇게 인정이 됐다 그러면 이 대지권이 소유권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대지권이라고 불러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만 이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지 방금 돈 주고 샀다고 그랬죠 여기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돈 주고 샀어 샀으면 소유권을 이전 받았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지권을 준 거죠 그럼 이 대지권은 소유권이야 종류가 아파트를 짓는데 땅을 사서 지었어 그 땅에 그러면 설정된 건 대지권인데 그 대지권은 소유권이지 땅을 사서 했으니까 만약에 땅에다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지상권을 얻었어 3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그 건물은 토지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지권은 소유권이 아니지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그러면 지분은 뭐냐 이 얘기예요 지분 이때 지분은 지상권을 논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취득을 했으면 소유권을 지분으로 논아가지고 있는 거고 지상권으로 취득을 했으면 대지권을 지분으로 취득을 했으면 지상권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권 개념이 대지권 개념이 첫 번째 표제부에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즉 대지권이 설정돼야 될 토지가 어디 있느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대지권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그 대지권 비율은 몇 제곱미터냐 이거는 이 두 번째 표제부에 나와요 두 번째 표제부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 한 칸 여기 301호 이거를 우리가 전유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등기가 두 번째 표제부에 나오는데 이거의 면적이라든가 전유부분의 면적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더불어 나오는 게 대지권의 내용 중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까지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가 대지권이 있는데 그 대지권이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보고 싶으면 두 번째 표제부를 뒤져봐야 되는 거고 그 대지권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 역시 두 번째 표제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즉 구분건물의 표제부는 이렇게 두 개다 두 개 그 외에 각구나 을구에 나오는 내용은 저기 나오는 내용들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경매등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각구에 나올까요? 을구에 나올까요?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는 취득하는 게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우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고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경매에 붙였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달라집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경매등기를 해줘야 되겠어? 각구에 해줍니다 자, 각구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경우에 임의경매등기가 각구에 나와요 각구에 강제경매도 역시 각구에 나오는데 각구에 경매등기 그런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을구에 을구에 임의경매등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경매등기가 을구에 소유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을구에 임의경매등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경우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을구에 나오죠? 물건인 전세권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 빌리러 갔더니 담보물 가져오래 내가 가진 건 딸랑 전세권이야 전세권을 제공하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저당을 설정해버렸어요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세권을 저당 잡았어요 전세권 을구에 있죠? 예를 들어서 4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어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저당권을 질권으로 잡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또 전세권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 해야 되겠죠? 어디다 주등기 할까? 부기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거 저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법에 돼 있어요 민법에 저당권의 목적은 전세권과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 그럼 저당권 실행해야 되겠죠? 강제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잡아놓은 게 뭐였어요?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매시장에 나온 건 전세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낙찰받아서 뭐였지? 그거 뭐였어요? 전세권 전세권이 만약에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전세권을 낙찰받으면 전세기간 동안 전세를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바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 나온다? 이 전세권 경매 들어간다는 건 을구에 나온다 거의 보기 힘든 경우에 그냥 이론상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을구에 나오는 거 각구에 나오는 거 어쨌든 채권자가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는 두 부류라고요 그냥 채권만 있는 애 채권 플러스 담보하는 물건 가지네 그러면 경매를 신청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이런 애들은 대개 이거에 기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경매를 등기부에서는 임의경매로 등기가 이름이 임의경매로 돼 근데 이걸 부를 때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법 즉 민사집행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자 그러면서 이거는요 별다른 절차 없습니다 변제 안 하면 그냥 등기부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채권계약서 이런 거 들고 바로 신청하면 바로 개시결정 나오고 이런 등기 촉탄한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입니다 채권만 딸랑 있는 사람들 차용증 딸랑 한 장 써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문제야 쉽게 가면 이게 없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물건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 딴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얘들은 뭐예요 채권을 그냥 차용증만 가진 사람 기준으로 보면 확인받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판받아가지고 거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서 정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신청해서 간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부른다 강제 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부의 강제 경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값구에 나와야 되겠죠 값구에 이렇게 등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신청돼가지고 경매 등기까지 나왔어요 등기 자 그러면 경매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등기까지 나왔습니다 등기까지 네? 지금 등기 거의 설명 끝내셨는데요 네 대위등기요? 대위등기요? 네 어떤 대위등기요? 대위등기도 경매이 나왔잖아요 대위등기를 경매인 것 같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갑자기 대위등기 쳐놓은 거를 네 저기 본등기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대위등기처럼 경매가 나오잖아요 가등기 하는 거야? 대위등기에 압류을 하는 거예요 대위등기? 뭘 말씀하시는지 갑자기 건축물 등기요? 지상권 지상권 건축물 대위등기요? 대위등기라는 표현을 제가 좀 낯선대 그거는 본등기 말고 본등기 말고 우린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대위등기 말고 대위등기요? 대위등기란 말은 제가 건축허가 안 나는데 대위등기는 설정돼서 대위등기를 근전하게 설정돼요 그걸 대위등기라고 불러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대위등기 그거 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걸 대위등기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실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예는 제가 그러면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좀 저기 하니까 하고 진행할게요 어쨌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등기 나오죠? 등기 나오고 자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경매를 실제로 하려면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 물건 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법원에서 타인 개인의 물건을 지금 팔아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물건을 팔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파는 사람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준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자 매각 공고도 하고요 매각 공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도 하고요 이런 게 준비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 단계 이렇게 하면서 뭐 해요? 일정도 잡아요 스케줄 일정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경매 기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일 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일 자 입찰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일을 잡습니다 기일 이 날이 입찰 입찰 경매 기일이 이걸 잡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실 거는요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때 이게 나중에 낙찰 다 대면 낙찰자가 대금을 내겠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원이 할 일 돈 나눠주는 거죠 배당 그럼 배당을 누구한테 얼마 해주느냐 이런 거 하려면 채권자가 누가 있고 그들이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 그리고 얘들한테 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채권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즉 배당욕 채권자들이 배당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배당욕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 경매가 민사소송법에 속해 있었어요 강제집행변에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들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민사집행법으로 나오면서 따로 나오면서 많이 고쳤어요 고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배당욕을 갖다가 날짜를 잡는 거를 그전에는 배당욕을 낙찰 그러니까 매각 결정 확정 이 날까지 할 수 있게끔 뒤로 밀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무자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배당욕으로 했다가 철회했다가 했다가 철회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그러면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배당욕을 했을 때는 얘 뒷순위 애들이 엄청나게 열받지만 얘가 철회해버리면 낙찰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 대학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진행이 방해되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배당욕 종기를 일로 끌어냈습니다 배당욕 종기일 그래서 첫 매각길 첫 매각길 이 전에 배당욕 종기일을 잡아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송달해준다고 그랬죠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배당욕을 해야 되느냐 이 종기일까지 배당욕 종기일까지 여기서 이제 배당받는 채권자들도 두 부류입니다 아까 신청하는 채권자들도 두 부류였듯이 배당받는 애들도 두 부류예요 어떤 애들이 있느냐 담보물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고 그냥 채권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개 담보물권이 있는 애들은 혹시 배당욕으로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배당욕으로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당권자나 이런 애들은 등기부에 채권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얘들이 혹시라도 배당욕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얘들은 배당을 해줍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자들은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해줘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임차권자들입니다 주택임차인들 상가금으로 임차인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금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데 조심하실 건 거기서 보호해준다고 해서 얻었던 권리들 우선변제권도 있고 뭐 이런 권리들 행사하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즉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권리가 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안 해줍니다 얘들 언제까지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깜빡이 있고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쳐 부랴부랴 갑니다 법원에 어쨌든 가서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어? 그랬더니 받아주는 거야 어? 종기를 지나도 되네? 그건 접속해서 그냥 받아줄 뿐이에요 거기서 바로 안 받아주면요 들어 눕거든 그렇잖아 보증금이 자기 전세산이야 지금 근데 이걸 깜빡 놓쳐가지고 지금 했어 딱 갔더니 법대로 안 받아준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면 살려면 되는 거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쎄 그래서 일단은 받아주는데요 이거 접수된 거 아닙니다 요구 종기일 전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많이들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데 이거 자기가 지금 아 자기는 지금 보호받고 있대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한대 보호를 받으니까 보호를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면 대학력과 우선변제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 막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 대학력의 의미는 뭐냐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내가 살고 싶은 때까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보증금을 누구한테든 간에 받아낼 수 있는 힘이다 이게 대학력이에요 이런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은 굳이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배당을 못 받아요 요구 안 했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보증금은 누구한테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력이 혹시라도 있다면 배당 요구 깜빡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대학력이 없다 그러면 주고나 사나 어떡해 배당받아 나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배당 요구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각기일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날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되면 처음 나와서 낙찰돼 그럼 처음에 가격이 얼마에 나오느냐 우리가 두 가지 가격이 있어요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있고 최저 경매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처음에 여기서 준비 단계에서 감정평가도 한다고 그랬죠 감정평가한 거 가지고도 왈가왈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들이 너무 적게 나왔다 다시 해달라 이런 유의신청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3억이 나왔어 그럼 처음, 첫 매각기일 날 최저 경매가도 3억이에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따라갑니다 3억 이렇게 첫 매각기일이고요 이때 아무도 응찰을 안 해 아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 1개가 경매 1개, 1팀 얘들이 지금 하는 물건이야 아무도 응찰을 안 해 그러면 이 경우에 대개 얘들이 계속 관리합니다 약 한 달 정도 뒤에 이거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올 때 그때 다시 나올 때 재경매라고 부를까요? 다시 나오니까 재매각, 재경매 이때도 신경매 신매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죠? 신매각, 신경매예요 근데 유찰돼서 다시 나올 때도 신매각, 신경매 불러요 재매각, 재경매는 이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재매각, 재경매는요 어찌됐든 간에 낙찰이 한 번 됐어 됐다가 대부분 낙찰자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했다고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를 재경매, 재매각이라고 해요 흔히들은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 분석 실패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이 대학력이 없는 걸로 잘못 봤어 근데 대학력이 있어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했네 그 보증금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예요 낙찰자가 그걸 엄벙덤벙하다가 그걸 깜빡하고 딱하니 그냥 가격 딱 써가지고 1등 됐다고 좋아했는 봤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돈을 안 집어넣는 게 더 이상 손해를 막는 거겠죠?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이 물건이 나와야 돼요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이럴 때 재매각, 재경매라고 불러요 재자가 그때 붙는 거예요 그냥 유찰 통상적으로 유찰돼서 나올 때는 항상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신경매, 신매각 이렇게 불러요 누가 가지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국가가요? 국가가 불러서도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포기를 했죠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은데 안 돌려줍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분쟁이 붙기도 했어요 판례도 나오고 하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 매매도 뭐가 잘못돼서 하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랬더니 판례가 얘기합니다 매매의 경우 계약 해제할 때 어떻게 하냐 계약금 떼고 하잖냐 똑같다, 안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 준다 과거에 보면 이걸 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매달리고 읍수하고 뭐 해가지고 돌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하지만 특수한 예입니다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그 돈은 모아뒀다가 법원 직원들 회식합니다 농담이고요 모아뒀다가 어쨌든 간에 나중에 낙찰될 거 아닙니까 그 물건 그 돈에다가 포함시켜요 이걸 배당재단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포함시켜서 배당해 줍니다 그렇게 간다는 얘기 그래서 낙찰자들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흐뭇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당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매각기일 날 감정평가액이 3억 나왔던 거 최적이니까 3억 이때 이 물건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최소한 3억 이상 써야 되고요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그 중에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입찰보증금은 얼마냐 이 얘기죠 입찰보증금 과거 좀 소개를 하면 과거에는 자기가 써내는 가격이 10%였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 매각 조건이 붙으면 20%야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붙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낙찰자가 포기해서 재매각 나올 때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입찰보증금 20%라고 딱 알려줘요 그거 딱 보는 순간 딱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사고 터진 물건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 치고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10%인데 과거에는 자기가 써낸 가격이 10%였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3억 2천만 원 입찰표에다 썼으면 입찰보증금이 10% 3천 2백만 원이야 이게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쓰는 만큼 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는 바뀌어 가지고 최저가의 10%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기 5명이 입찰했다 그러면 5명의 입찰보증금액은 똑같아 최저 경매가는 다 똑같으니까 3억에 10%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해도 되고요 수표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를 끊어와서 보증서를 제공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매각길날 안 됐어요 그럼 약 한 달 뒤에 다시 나오죠 신 매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 경매 자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는 또 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니까 감정평가액은 여전히 3억입니다 다만 요조 경우는 이제 바뀌는 거죠 똑같이 최저 경매과 3억 나오면 또 아무도 안 오지 뭐 그래서 보통은 20%씩 이거 떨어지는 걸 저감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20%씩 자 그런데 경기도 일대에 인천이나 이런 데 가시면 여기는 30%씩 막 떨어져요 떨어져 주는 맛이 있어 이쪽은 팍팍 떨어져죠 그래서 물건 회전이 좀 빨라요 이쪽은 팍팍 떨어져 주니까 그런데 보통 다른 지역들 뭐 서울도 그렇고 20%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억에 20% 떨어지면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이 이제 최저 경매과예요 그럼 이철보증금 얼마예요? 누구나 2,400만 원을 만약에 응찰하려면 내야 되는 거예요 이철보증금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 저기 가면 또 20%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아무도 응찰 안 하면 유찰되면 그때도 신 매각이라고 그러고 신 경매로 그러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낙찰이 됐다고 합시다 매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섯 명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에서 다섯 명이 나왔는데 누구 하나가 2억 5천만 원 썼어 2억 5천만 원 그래가지고 1등이 됐어요 아주 잘 썼죠 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최저가하고 2억 5천만 원 1등 됐어요 자 그러면 1등 됐을 때 우리가 흔히들 낙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매수신청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랬을 때 이 첫날 이 날 갑이 이렇게 썼어 그러면 갑을 뭐라고 그러느냐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렇게 불러요 얘가 1등이 됐다고 찍어주니까 얘가 신고하는 거야 내가 최고가로 써낸 매수신청인이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렇게 불러요 낙찰자라고 안 불러요 사실은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심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날 당일날은 갑이 1등이다 이건 돈 금액만 보고 1등이다 해준 거고 다른 조건은 서류를 들여보낼 틈이 없어요 사실 왜? 이 물건만 취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돈 조건 보고 얘 1등 해줘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서류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정말 얘한테 매각을 허가해도 되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다 그러면 매각허가 결정을 해요 일주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들은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 갑한테 매각허가 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런 자들은 항고를 합니다 이때 항고는 우리가 즉시 항고라고 불러요 즉시 항고 즉시 항고라고 부르면 항고는 보통 항고하고 즉시 항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 즉시 항고라고 부르면 보통 항고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항고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시 항고라고 불리면 일주일 안에 해야 돼요 일주일 넘어가면 더 이상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항고 사유가 있어도 못해요 일주일 안에 해야 돼 그래서 갑한테 매각하기로 허가한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항고를 하되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7일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럼 7일 안에 누군가가 항고했어 그럴 때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경매 절차를 진행을 방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의 제기하는 거 항고 제기하는 거야 항고를 제기해 가지고 그걸 또 다투게 되면 일단 정지되고 그걸 먼저 처리하고 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장난치는 놈들이 나오죠 저기 그래서 이 장난을 못 치게 진정 항고할 놈들만 항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 내고 항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내고 돈 내고 항고하되 항고가 장난이면 돈 뺏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이게 항고할 만한 꺼리다 그러면 항고 진행을 해주고 아니면 돈 뺏고 기가 깨버려요 항고를 그래서 항고 이제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할 때 잘해야 돼 항고 보증금이라는 걸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가지고요 항고가 뭐 사유가 없어가지고 항고 각화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났어 아무 일 없이 지났죠 그러면 이 결정한 걸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확정 매각허가 결정 확정 매각허가가 확정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낙찰자예요 진짜 이때부터 대개 3주 내지 4주 뒤에 대금 지급 기한이 잡혀요 대금 지급 기한 뭐 굳이 이렇게 쓰시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 맨 앞부분에 그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 있죠 저의 한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좀 예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법원 경매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예쁘게 된 게 보고 싶으신 분은 법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법원 경매 거기 들어가 보면 경매 절차 이렇게 있어요 클릭해보면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요 색깔별로 그거 보시고요 우리 교재 있는 거 거기 보시면 대금 지급 기한 이런 게 나와요 이때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대금을 자 그러면 앞에서 입찰 보증금 냈죠 그럼 나머지 금액 자기가 써낸 금액에 나머지 금액을 저 때까지 내야 돼 만약에 저거를 저게 또 과거에는 대금 지급 기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불러 그럼 기일이라고 할 때하고 기한이라고 할 때 차이점이 뭐냐 이 얘기죠 대금 지급 기일이면 이 날짜 아니면 돈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내도 이 날짜에 받은 걸로 됩니다 기일이면 근데 기한이다 이렇게 되면 이 날까지 아무 때나 내면 그날 낸 걸로 해줘요 낸 날 낸 걸로 해줘요 이게 뭔 차이예요 그럴 수 있죠 어디서 문제점이 터지냐면요 제가 그 공매 얘기 했었죠 첫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세금이 체납됐어요 국세청에서 압류등기 때렸습니다 이 물건 은행에서 저당 잡았는데 돈 안 갚아요 은행에서는 법원 경매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압류등기 해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공매 위탁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물건 가지고 두 기관이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생각에 뭐 낭비하냐 그냥 둘 중에 한 놈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네 둘은 전혀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들에 할 일을 해요 법원은 법원의 일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뭐예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낙찰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든 빨리 입찰 들어가는 날 가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결정됐다고 소유권 취득하나요? 이때 취득하나요? 안취득 매매해가지고 이지전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매매할 때 그럼 경매로 소유권 취득은 어느 시점에 하느냐 이 얘기야 언제? 언제? 대금 지급기 돈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가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 행위, 법률 행위 하면 등기해야 취득하는 게 물건 변동 원칙이고요 예외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방금 경매라고 그랬죠?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취득해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자 해주느냐? 돈 다 낸 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든 법원의 경매든 돈을 먼저 낸 놈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경매 쪽에서는 이거 기일로 해놓은 바람에 돈을 미리 내도 이때 낸 걸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공매로 뺏기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한이라고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면 미리 낸 대로 바로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런 일은 자주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는 걸 언제 처음 할까요? 채권자가 신청한 때? 등기 된 때? 그 물건이 경매 나오나 안 나오나 매일매일 등기부를 띄워봐? 아니잖아요 이거 공고, 매각 공고 이게 나와야지 지금 인터넷이 없을 때 과거에는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지만 매각 공고 신문에 나와요 법원에 그런데 신문 한 면에 쫙 나오는데 물건이 한 100여 개 된다고 그랬잖아 한 번 나올 때 그럼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죠 글씨 됐다 작아 이렇게 공고를 해 그래서 그 물건이 나왔구나를 처음 아는 거예요 신문 보면 이 공고가 있으면 그럼 이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 집어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거죠 임장 활동도 하고 임장 활동, 현장 활동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다 해가지고 할 때 권리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냐? 서류 검토죠? 등기부부터 발급받아 보는 거야 봤더니 국세청에 압류등기가 돼 있어 아니면 무슨 구청 뭐 해가지고 이런 압류등기가 돼 있어 일단 이러면 세금입니다 이거 그렇죠? 세금 체납 때문에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빨리 가보세요 혹시 거기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체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불렀고요 그때까지 돈 내면 돈 내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이때까지 돈을 못 냈어 자금 계획이 틀어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돼 결론적으로 이때 이때 언제 언제 돈 들어가니까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 준비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언제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 스케줄 잘 맞춰놔야 돼요 뻐그러지는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내야 되는데 지나쳤어 돈 빌려준다고 한 놈이 안 빌려준대 때릴 수도 없고 진짜 그렇죠? 그부터 지났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소유권을 못 취득하느냐 취득할 수 있어요 기한 지나도 돈을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내야 될 때 안 냈으니까 뭔 물어야 돼? 이자를 물어야 돼요 이자 물고 한다 그런데 저게 언제까지 돈 낸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저거 경매부침입니다 포기했다 치고 그러니까 독촉을 해요 일단 법원에서 야 너 돈 왜 안 났니? 언제까지 안 내면 이거 다시 할 거야 그때까지 안 내니까 다시 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내면 되느냐 하면 다시 해가지고 재매각해서 들어가기 3일 전까지 납부하면 막을 수 있어요 3일 전까지 그때까지 이자 듬뿍 쳐가지고 자 여기 대금 지급 했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 절차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대금 지급 이후에 대금 지급 했어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법원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낙찰자가 하는 일 법원은 대금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배당 실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뭐 해야 돼?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서류 꾸미는 거 등기 쪽 하나는 명도 인도, 명도 그렇죠? 실제 장악하는 거 현실에서 하나는 서류상의 문제 하나는 실제 장악하는 거 사실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금 다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한다고 법에서 인정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등기를 안 해도 돈만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등기까지 다 신청해줘 그래서 대금 지급, 완납, 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등기 권리 분석해봤으니까 말소될 권리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말소 등기 신청까지 같이 해가지고 깨끗하게 싹 정리를 하는 거고 이거는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야 돈만 냈으면 다 하는 거야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장악하는 거 거기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내보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대개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 즉 대학력이 없는 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해서 내보내면 되고요 점유할 권한이 있는 애들하고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넘겨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도명령, 명도 소송은 전부 법원의 재판하고 좀 관련된 얘기인데 인도명령이 쉽게 얘기하면 약식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절차 진행이 빨라 이에 반해서 명도 소송은 정식 소송이에요 재판이야 그래서 시간이 한참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력이 없는 애들한테는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고 대학력이 있는 자들은 명도 소송 제기해서 한다 잠시 쉬었다가 명도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